오늘 오만 거 다 찍어가네. 자, 또 찍어라. 하하하. 아이고, 발발이. 발발이네. 아이고, 저희가 놓아주는 날. 네, 마치. 그래, 그래. 아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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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같은 축 nasus 창mind function kommun 영웅아 FILOS 아몬 말림 버논 베트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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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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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유. 어유, 어유... 저, 저. 폐깨이 갔다. 어유, 어유, 어유. 물 나온지 모르겠다. 가물어가지고... 불이 잘 안 나와. 안 나오면 가야 된다. 나올 때는 저기서 길어다가 드셨어요? 그냥 안 사먹고 수돗물을 끓여먹고 그 저거 있잖아 우엉물 그거 해먹잖아 우리 할아버지는 말씀이 많이 없어 남은 말도 잘 안하고 둘이 앉아있어도 말이 없는데 내가 자꾸 말 걸잖아 그래가 싸운다 할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셔서 어떠세요 할머니는? 답답할 때 있지 뭐 생년 놀러 갈 소리 안 한다 어제 한번 가보자 이 소리 안 해 내가 가자고 가지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 이 소리 안 한다니까 그게 좀 서운하세요? 서운하지 뭐 내가 가자고 가면 되나 우리 어디 한번 가 안 가고 싶나 이렇게 하면 가면 되는데 말을 안 한다 그래 아들이 와서 놀러 댄게 근데 그래도 운동 가신다고 하고 장보러 가신다고 할 때 이렇게 말 없이 그건 없어 불평불만 없어 근데 해달라고 하는 데 다 해준다 근데 제가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은 그런 거 안 해주고 그런 분들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마늘이 고생 많이 시켰잖아 시집살이 옛날에 얼마나 고생 많이 시켰어 잘해야지 이제 그래서 말씀은 없으신데 그런 거는 맞춰주시는 거죠? 할머니 어디 가셔야 된다거나 어디 간다 하고 뭐 놀러 간다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해준다 한 병만 담으시려고요? 응 여기 뭐 안 되겠다 몰라 안 나와서 안 되겠다 여기도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라고 내가 그래 왔다 그런 것도 있어 알아야 되잖아 집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사는데 집사람 다음에 야라 그러니 항상 서열이 2일이다 2일이 할머니가 1위고요? 2일이고 내가 야가 2일이다 그렇게 얘기 좀 해주시지 할머니한테 뭐 내가 만나러 가면 집사람보다 야가 2등이라고 내가 만나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야가 1등인 줄 알았는데 늙어이들은 딴 재미가 없다고 하죠 요런 놈이 하나 있으니깐 요거 정신이 팔려 요거 정을 주고 대화도 하고 그렇지 솔직히 집사람하고 둘이 얘기 좀 마 하루 말 10마디 하려나 몰라 할머니는 얘기 많이 하고 싶으시대요 할아버지랑 할아버지가 말씀이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할아버지 예전에 강아지 안 키울 때 있으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지 강아지 키울 때랑 안 키울 때랑 오랫동안 안 키우셨었잖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놈이 개 안고 댕기고 이러면 욕했다 개 들고 다니고 유원죄 저런 데 갖고 개 들고 나오고 이러면 속으로 겨우 아저게 개 들고 댕기고 욕을 했는데 입장을 바꿔 놓고 오히려 내가 더 그거 아는데 이제 애착이 들어가야지 지금 할아버지가 품에 안고 사시잖아요 하루종일 키워보니까 다르시죠 신적 키워보시죠 정이 이빨이 들어가 있다가 이빨아 정이 이빨아 아버지 그러면 몽이 말고 앗지랑 저기 차돌이는 어때요? 전 똑같애 저거는 저거는 집에 안 들고 산다 말이지 뭐 아침에 딱 일려면 앗지 내가 챙겨주잖아 밥도 챙겨주고 뭐 오늘도 내가 인마 어디 가보고 없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마음은 똑같으신거죠? 마음은 똑같으신거죠? 동기랑? 동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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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어? 동기랑 동기랑 좀 주무셨다가 이따 나가셔도 되지 않아요? 여기가 잤는데 이리였어여 너 좀 누워있어 누구로 잘 안 나 좀 누구라 누구로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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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로 나오고 뭐 다 나오더만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너무 잘하시죠 잘하시기 때문에 진짜 많이 보신거 같아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이리 일루와 할머니 일루와 일루와 할머니가 헉... 엄마... 오케이 많이 많이 노르셨지 누가 여기에 있는 섹시하게 하려고 아... 할머니 옛날보다 얼굴이 많이 편해서 백하대 성당 땡겨서 그런가 카레 내고 지금 한 5년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에 받았는데 세림을 받았는데 돈 된긴지 한 달 좀 넘어서 냉담하다가 새로 다닌다 그래서 같이 다니고 한 두 달 내서 같이 다니지 할머니와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응 같이 하고 했지 매일 노래하듯이 했지 할머니는 같이 하는 게 좋으신가요? 같이 하면 좋지 차 태워 주는데 차 태워 주는데 그래 같이 하는 게 좋지 뭐 작은 일이라도 같이 하는 게 좋지 응 응 응 근데 이거는 내보고 하지 마라 그래 당연히 우리 아저씨가 다 혼자 다 이거요? 바꾸는 거? 할아버지가 혼자 다 해 그게 할아버지 나름의 사랑 일 못하거나 진짜 그렇게 했지 뭐 할머니 좀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좀? 할머니랑 대화하고 있었죠? 인터뷰하고 있지 인터뷰하고 있지 인터뷰하고 있지 그래서 인터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